이제 본격적으로 JWT 관련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메인 밑에 도메인 밑에 로그인 JWT 그리고 token 패키지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밑에 enum 타입으로 token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token의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크게 access token과 이후 확장성을 위해서 refresh token 두 가지를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oken status라는 enum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살짝 복상화 기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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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 클래스는 토큰을 검증한 뒤에 그 나오는 검증 결과인데요 토큰이 유행할 경우 token valid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token expired 토큰이 로그아웃 처리되어 이미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서명이 잘못된 경우에는 롱 시그니처 롱 시그니처 다음에 해시가 지원하지 않을 때는 해시나 supported 그리고 만약에 인증 정보 자체가 없다면 롱 어새더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토큰 검증에 실패하면 token validization try failed 라는 enum을 토큰 스테이터스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후 뒤에 거는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 들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을 전달할 DTO인 로그인 밑에 DTO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토큰을 전달할 때 사용할 DTO인 token info 클래스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데이터 어노테이션과 데이터 이거는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죠 먼저 액세스 토큰 그 자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액세스 토큰 필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 만료 시간을 포함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 발급자 인물 마지막으로 토큰에 할당되는 토큰 아이디까지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컨스트럭터와 빌더 우선 사용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액세스 토큰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이것까지 ToString으로 출력해버리면 로그가 너무 길어져서 액세스 토큰 값은 ToString 메서드에서 제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주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응답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만들 건 이제 토큰을 생성해주는 토큰 프로바이더 클래스인데요 BWT 토큰 패키지 밑에 만들어줍니다 로그인을 위해 SFOJ 그거 해주고요 SFOJ 그 다음에 먼저 코딩을 몇 개 좀 해주겠습니다 교육 브라이더 클래스 각각 정보 메뉴 자동지 등장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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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생성자로 비밀키와 액세스토큰 만료 시간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밀키를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비밀키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액세스토큰 만료 시간도 프라이빗 필드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토큰을 생성하는 CreateToken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큰을 생성하기 전에 현재 시간에 액세스토큰 유효 시간을 더하여 액세스토큰의 만료 시간을 설정해주고 유효 아이디를 통해 토큰 아이디를 발급해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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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자로 넘어온 멤버 정보를 토대로 JWT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토큰을 발급합니다. Set Subject를 통해 이메일을 설정하고 클레임으로 JWT 페이로드에 정보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유저 권한, 유저 이름, 토큰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이메일키를 이용해 HAS512로 서명해주고 만료 시간을 설정한 뒤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생성한 토큰을 이전에 만들었던 토큰 인포 DTO에 담아 넘겨주면 됩니다. 이제 JWT 토큰을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검증 결과를 저장하는 Token Validation Result라는 클래스부터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클래스는 토큰의 검증 결과와 Token Type, Token ID, 마지막으로 Claim을 가집니다. Claim을 통해 토큰 소유자의 이메일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If Valid 함수를 통해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oken Provider로 돌아가 토큰을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해주겠습니다. 토큰을 검증하고 Token Validation Result로 검증 결과를 반환하는 메서드를 추가해줍니다. Token을 검증할 때는 JWTG의 Parse Builder를 이용해 Token을 검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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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오늘은 모든 ver 이 함수는 인자로 전달받은 토큰을 파싱하여 결과를 넘겨줍니다. 이때 토큰이 변조되어 서명이 잘못되었거나 토큰의 유효시간이 완료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 익셉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익셉션을 종류별로 맞게 처리해 각 상황에 맞는 예외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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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서명이나 지원하지 않는 JWT 서명, 잘못된 JWT 토큰 등 각 상황에 맞는 토큰 상태를 넣어줘 반환해줍니다. 만료된 JWT 토큰의 경우 토큰 자체는 정상적인 토큰이기 때문에 클레임도 함께 만들어서 베리데이션 리절드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생성한 토큰 프로바이더를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해서 론복을 사용하기 위해 빌드점 그레이들의 설정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밀키로 사용할 문자를 Base64로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 사이트에서 이를 인코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명 알고리즘으로 HS511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의 크기는 512 바이드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Base64 문자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토큰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리로딩을 안해줬네요. 왁 생성한 문자를 먼저 비밀키로 만들어주고 토큰의 만료 시간을 3초로 설정해 토큰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토큰 생성에 필요한 멤버를 반환해주는 사무소부터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같이 더미 멤버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제 크레이트 토큰 테스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생성한 함수를 실행을 해보면 같이 액세스 토큰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이전에 봤던 JWT IO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이전에 저희가 설정한 이메일 그리고 권한, 유저네임, 토큰 아이디 그리고 만료 시간이 페이로드 부분에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토큰을 검증하는 기능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토큰 프로바이더의 생성자에서 인자 값으로 넘어가는 토큰 유효시간을 초단위로 넘겨줘야 하는데 실수로 밀리초 단위로 넘겨주어 이를 조금 수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토큰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큰을 다음과 같이 생성하고 이전에 만들었던 토큰 프로바이더의 벨리베이트 토큰 함수를 통해 토큰을 검사해줍니다 이를 실행해보면 토큰이 유효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바로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외 테스트로 토큰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이전 코드를 살짝 복사해주고 이번에는 토큰 검증을 토큰의 유효시간인 3초가 넘은 뒤에 검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실행하게 되면 토큰 검증 결과가 펄스로 나오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토큰과 같이 토큰이 완료되어 완료된 JWT 토큰이라는 로고도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승리할 마ised 엘덧 канал 이 영상은